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창을 아주 망쳐놨습니다. 여기저기 우죽순 난개발을 한 결과 이런 폐건물들이 숲속에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강원도 평창에 왔습니다. 여기도 덩치가 큰 폐건물이 있는데 대형 펜션타운을 지어놓고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폐건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앞쪽에는 분양사무실 겸 관리동을 이렇게 3층짜리로 지어놨는데 지금 완전히 나무수풀에 파묻혀서 멀리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건물은 방치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마당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거의 10m 이상으로 크게 자랐습니다. 국도에서 지나가다가 봐도 낙엽 때문에 이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숨겨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한참 동계올림픽 유치한다고 평창이 덜 새겼습니다. 14조 넘게 투자를 했는데 소비지출은 3000억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30조라고 하는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7개 동계올림픽 경기장이 올림픽 끝난 후에 매년 유지관리하는데 45억원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동 벽면에 보면 외장재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내렸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부실공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외벽이 또 언제 무너져 떨어질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2층에는 보니까 지금 유리창에 유치권 점유사무실 예 여기도 공사대금 못 받고 또 유치권을 행사했던 모양입니다. 여기는 봉평면 사무소하고는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 냇가도 흐르고 전형적인 우리나라 농촌마을입니다. 근처에 눈에 보이는 곳에 특별히 관광시설도 없고 스키장 골프장과는 무려 10킬로나 떨어져 있습니다. 펜션 단지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포장조차도 안되어 있습니다. 흙길 그대로 있네요. 건물이 버려져서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 삥둘러가지고 펜슬을 쳐서 진입을 못하게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7천평이나 되는 부지에 펜션을 총 64실을 지어놨습니다. 펜션치고는 규모가 엄청 큰 편이고 이걸 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일반인들에게 분양까지 했다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그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펜슬을 쳐놓은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진입로 올라가는 쪽에서 지금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대개 수익형 부동산 이거 분양할 때는 또 10% 확정수익률 보장 1년 2년 정도 한다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고 그거를 정기예금증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예금증서 CD는 예금자 보호가 안됩니다. 이자율은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상품입니다. 분양할 당시가 2003년입니다. 그때 분양가가 25평 펜션이 1억 6천만원 30평 펜션은 2억원입니다. 결코 20년 전에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금의 30%는 시행사에서 융자를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펜션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융자금 30% 그 빚더미는 모두 이 펜션을 분양받은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펜건물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2003년도에 허가를 냈고 공사를 3년동안 해가지고 2006년도에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고 사용성인을 받았습니다. 희한한거는 21년 5월달에 이 31평짜리 펜션이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2500만원인데 이 펜건물 사서 어디에 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펜션 단지 바로 옆에는 고냉지 배추밭입니다. 지금 무급값이 폭락을 내가지고 트랙트로 무급화철 완전히 갈아서 엎어놨네요. 평창군에서는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을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3표 차이로 실패를 하고 삼수를 내서 2018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물부터 벌컥벌컥 먼저 마셨습니다. 동계올림픽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올림픽을 미끼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렇게 폐건물을 만들어서 산속에 버려놨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눈이 오고 겨울 한철만 반짝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면 44철 평창에 국내 관광객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펜션 지붕을 보니까 유럽식 기화를 올려놨습니다. 건물도 유럽형 펜션으로 디자인을 해서 꾸몄고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히 다 지어놨는데 손님 한 번 못 봤고 이렇게 부도를 맞았습니다. 여기 펜션 리조트 투자자 모집할 때 유명 연예인을 섭외를 해가지고 서울 호텔에서 성대학의 사업설명회도 열고 사업설명회 마치고 여기 현장에 와서 답사도 했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얼굴이 많이 팔려서 일반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죠. 그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업설명회를 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상당히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펜션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만일에 유치를 했더라도 그렇게 장사가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에 사용성인이 났다는 것은 이 건물은 완벽하게 중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하자 이제 평창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들었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부도가 나고 이렇게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 당시에 31평짜리 펜션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천만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결국 투자금액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동계올림픽 그 효과는 아주 잠시 반짝 이벤트였습니다. 올림픽 하나 바라보고 투자를 했는데 분양받은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피해만 보고 끝이 나버렸습니다.